볼 수 없다 이거죠? 자주 봤어요. 전반에 배운 거를 써먹는 중이라고 하시는데 뭐 써먹고 계세요 지금? 아니요 전혀. 전반에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. 저는 완성했습니다. 아 벌써요? 네네. 아 근데 너무 지린. 어떻습니까? 알겠습니다. 아 이거 아닌가요? 알겠습니다. 사실 캐릭터라는 거 같지만 어떤 행동도 하시는 그 안에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. 네네네. 되게 중요한 겁니다. 와. 사실 이런데. 추진력을 얻었네요. 당연하죠. 아 진짜 캐릭터는 잘 떨어지겠네요. 이게 다른 게 아닌 게 없다네. 따로 발사네요. 이 캐릭터를 티셔츠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 옷인가요? 남자 옷이기 때문에 저기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 너무 답하시는데. 나라 이름 표정이신데. 저희 티셔츠에다가도 전 세계 어디 가도 구할 수 없는 그런 티셔츠를 저희가 만들어드리는 겁니다. 좀 벗어주시면은. 그럼 다 벗어도 되잖아요. 저희가 가려드릴게요. 잠시만. 제가 여기를. 아 예. 저기는 괜찮아요.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티셔츠. 진짜 이거 입는 순간 그냥 바로 퀄변. 연근이 형 지모님이라고 지금. 아 감사합니다. 아 이거 티셔츠. 아무것도 없는 그냥 티셔츠잖아요 사실은 이게. 이게 개성 만점 티셔츠로. 그렇죠. 곧 변신하는 거죠. 너무 기대돼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야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. 와 이거 바우트 세스를 그땐 나온다는 게. 제가. 아 네네네네. 아니 그럼 감독님 이거 입고 계속 촬영하시는 거예요? 티티 카메라 계속 심하게. 티셔츠가 지금 막 꼽아지고 있습니다. 문장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. 오 마이 갓. 우와. 오 마이 갓. 아니 진짜 생각보다 예뻐요. 헐. 대박. 대박. 진짜. 와 이거 진짜 예뻐요. 보여드릴게요 여러분. 짠. 자연. 대박. 진짜. 진짜 너무 예뻐. 우와. 진짜 괜찮다. 이거 봐. 웃고 싶어요. 진짜. 와 너무 웃고 싶은데. 우리. 마음에 좀 드세요? 저희 만든 게. 진짜 이뻐졌어요. 생각보다. 너무 잘 나왔죠? 너무 예쁘죠? 버려야겠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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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너무 이쁜데요 이거. 일단 이것 좀. 이것 좀 입었으면 좋겠는데요. 세트로 바지까지요? 바지까지요? 아 바지도 할 수 있나요? 저기다가? 바지에 질린 이를? 바지에 질린 이를? 바지에 질린 이를 하면. 엉덩이에다가 엉덩이가 질린 이를 이렇게 딱딱 양쪽에. 그럼 진짠데? 아 그거는. 진짜로 질린 버려야겠네.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했었을 때는. 진짜 질린 버려야겠네. 이후iles이 될 수 있는 게 좋아해. 가ytWhen 이를 못했나. 고맙다. 남은 고맙다. 바지에 Como.